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후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에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 경찰이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 미 최대 경찰 조직인 뉴욕 경찰이 11월 대선과 새 대법관 인준 투표 후 광범위한 소요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YPD 소속 경찰관 3만 5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최소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 대응 연습이라고 세뮤열라이트 NYPD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라이트 부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와 같은 규모의 시위에 대응한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대규모 군중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적절한 기술과 규정,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NYPD의 시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관들은 150명에서 200명 규모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2시간 반 동안 실내 교육을 받고 4시간 반 동안 운동장에서 시위대 역할을 맡은 훈련생들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롤플레잉 전술훈련을 받습니다. NYPD는 지난 5월 미니에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무릎에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시위 사태가 벌어지자 7월부터 이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선 후 시위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뉴욕경찰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해리슨 볼티모어 경찰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투표소에서 경찰관을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만들고 동시에 벌어지는 여러 시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시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YPD 특수기동대 감독관 출신인 키스 테일러 존제이 칼리지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면 일부 우위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다며 그가 이겨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저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